미세먼지가 사네 어서오 어서오세요 여름인지 겨울이 계절이 어떻게 된거에요? 여름인게 겨울이게요 봉지 때문에 너무 노숙자 같잖아요 봉지 이거 선물 뭐 이런거에요 새우깡 나올거 같아요 왜 주지는데 이쁘죠? 다 오셔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자, 남자 남자 피디님 여자 인텔 비둘기 뭐해주는거 같다고 이거 귀엽다 근데 톰이랑 그렇죠? 잘 이용하세요 부담이 시겠으면 네? 원래 이런거 잘 이거 어떻게 열어버렸네? 구워비시는거에요? 여기 저거 붙어가지고 아 이렇게? 헤엑 왜요? 여기요? 열면은 어우 좋네요 이거 아 잘 살았다 퀴이 있네 기장사탕이 아닌 거 같아 그쵸? 뭔데 이게 근데? 디즈니 캐릭터들 아아 너무 잘 알 수가 없는데? 디즈니 클라쓰 하하하하하하 플루터랑 우와 근데 저 색깔이라도 달라요 오! 오! 디즈니야? 아아 아 새끼 다르네? 오빠는? 십다 뱉은 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여는 순간 이 십다 뱉은 껌들이 이렇게 이런 줄 알고 십다 뱉은 껌 아니에요? 제가 드린 게 아니었다면 의심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놀다 오신 거예요? 촬영이 아니고? 블리즈 껌 그냥 놀다가 왔어요 아 아 아 맛있어? 음 음 음 음 남심적역 리언 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열 4 3 2 승복 가을에 여전히 더 외로움을 탄다는 설문교가 남자들이여 가을에 고백하라 형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줬다고요? 이게 뭔데? 지난주 일본 갔다 왔는데 원래 집에 한번도 안 쓴 게 있길래 쓰고 한 1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도 안 써서 내가 산 기억이 없는데 뭐라고 써있네 일본어? 가을에 고백 중국어? 내가 산 거 아닌데? 뭐지? 허신이 놓고 갔나? 최화정 어 조혜정인데 한결간이야 진짜 네? 조혜정이라고요? 네 아 여기요? 어 그러나요? 그러나요? CHJ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다닌다는 조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0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혜성재입니다 첫 곡은 뜨거운 감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여자들이 가을에 외로움을 더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결혼정보 업체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더니 가을이 되고 더 외롭다고 느낀 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어 어 보통 뭐 물론 이건 오차범위는 굉장히 클 수 있지만 남자들이 가을이 되면 센치해지고 외로워하고 그래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네 여러분 4계절이 남자의 계절입니다 다 외롭거든요 네 가을에 여성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이건 또 좋은 정보니까 이 틈을 한번 노려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봄 모르겠네요 다 싫어요 자 하여튼 여러분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듣다보면 시간 순삭 킬링타임 코너 만년이 편한 상담소 이말년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소소하고 사소한 고민 힙하고 취일하게 상담해드리니까 한줄 고민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 열려있습니다 고민 문자와 함께 받고 싶은 그림 요청을 해주시면 이말년 작가가 힐링툰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베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티비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취한 채팅 가능합니다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게 다르냐 색깔이 그렇죠 이렇게 맛있어 똑같은 것 같은데 딴건 왜 이렇게 컬러풀해 제꺼는 씹다 버린 껌 색깔이었다 흐흐흐흐흐흐 이건 또 이런식입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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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미니막스를 아무도 모르는구나 뭐예요? 꿀맛인데 어린이 영양제 아 사람이 이름이 아니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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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드릴테니 인생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미국물 좀 먹고 복귀한 남자 웹툰 작가 이말년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게임 스트리머로서의 미국 출장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미국이라는 곳은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아파트가 별로 없구나 하늘이 많고 스카이라인 좋고 주택이 많고 영어를 못하는게 한스럽다 영어만 했으면 내가 미국 가서 산다 영어를 너무 못해서 어느 동네에 갔다 오셨죠? 그.. 어디더라? 애너하임 캘리포니아 쪽에 있었군요 서부지역 그쪽은 특히 좀 도시 느낌보다는 이런 베드타운이 또 많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별로 재미없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요? 거기 아시는 분은 더 큰 데 가야지 재미있는게 많은데 애너하임은 좀 심심하다고 하던데요 부자 동네 다녀오셨고 초코하임은 아는데 애너하임은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애너하임 엔젤스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LA 엔젤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로 초코하임이 나오네요 이게 네 애니타임도 나왔어요 적응하기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미국 갔다 왔다고 지금 한국 사람들과 베텐너들을 모두 약간 싸잡아서 여기 참 여전하네요 한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코하임은 좀 넘어가지 않았나 음 미국 스웩이 느껴집니다 경종 한번 울려봅니다 네 건방져졌다고 하신 분이 아니고 네 발음이 박찬호 같다고 어 약간 자 뭐 좋은거 드셨어요? 어 거기서 스테이크 주더라고요 스테이크 네 맛있던데요 음 아니 뭐 우리는 스테이크 한 번도 못 먹어 온 사람 취급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거의 7,80년대에 나오던 얘기 아닙니까? 아 스테이크 왜 썰었다고 하죠? 전문 영어로 말이죠 스테이크 뭐 다른가요 여기랑 스테이크가? 아 뭐랄까 미국에서 먹는 스테이크는 아스파라거스가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스테이크집도 아스파라거스 잔뜩 줘요 어 달라요? 더 푸짐하게 아 아 옆에 당근까지 길게 썬 당근 꼴보기 싫다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네 다른건 뭐 안 먹었습니까? 특이한거 어 없네요 없어요? 네 햄버거 햄버거도 먹고 어 미국 햄버거는 다릅니까?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와규버거가 더 맛있었어요 음 알겠습니다 어 원 리빙 포인트가 미국 가면 스테이크를 먹어라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 예 스테이크 한번 꼭 가셔서 한번 써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화님이 만년역 미국 갔던데 유명 방송인으로서 공항패션 팁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공항패션 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요번에 출국하면서 느낀건데 주황색 옷을 입으면 안돼요 왜요? 진짜 안 어울리더라구요 무슨말이야? 얼굴이 까마면 주황색이 안 어울려요 웜톤인가 쿨톤인가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웜톤 쿨톤 법칙에 의해서 아무튼 안 어울립니다 음 죄수복 느낌 난다고? 미국 갈땐 오렌지색 입으면 안된다고? 으음 그 오렌지 이즈 뉴블랙 뭐 이런 드라마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육군활동복 입으면 안되냐고 신문인데 떡볶이 음 그래서 뭐 공항패션의 신경을 쓰려면 오렌지색은 피해라 네 오렌지색 피하고 그 특히 그 형광으로 된게 있어요 네 그게 참 안 어울리더라구요 어 형광 예 그래서 뭐올리게 보셨어요? 그 형광 그걸 입었죠 형광색 그걸 입고나서 깨달았죠 아 안 어울리는구나 얼굴이 더 까매 보이고 좀 뭐랄까 좀 젊게 살고 싶어하는 좀 아저씨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썼네요 신경을 거의 안 썼을 것 같은데 신경을 꽤 썼어요 왜냐면은 그때 딱 제가 출국하려고 나갔을 때 제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옷 선물이 하나 왔어요 옷 장사를 하는데 몇 개 보내주거든요 하필 그게 또 새 후드가 주황색 후드였다는거 그래서 그걸 새거 입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거 입국심사는 잘 통과했습니까? 어 입국심사는 굉장히 수월하게 통과했어요 그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얼굴을 하세요 전 실제로 못 알아들어서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보내주더라구요 본인이 답답하니까 왜냐면 줄은 엄청나게 밀려있어요 수속이 되게 깡까라게 해가지고 줄이 빨리 안 줄거든요 아무튼 그걸 못 알아듣는 척을 좀 해주세요 답답해서 입국시킨다 눈 풀려서 의심 안 받고 알겠습니다 만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번이구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 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피드백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네 어... 효과는 아무거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피디님이 잘못 누르면 잘못 누른대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특히 위워감은 없습니다 자 이번째 리빙 포인트는 뭡니까? 그만큼 뭐랄까 그... 프리스타일 같은 어떤 그런 재기발랄한 그런 코너라는 뜻이죠 자꾸 대화에 음... 이런걸 들으시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그... 제가 좀... 그런게 있었나요? 저도 모르게 프리스타일 미국 용어를 썼습니다 방금 네 그... 오늘도 프리스타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도 안 써왔거든요 하하하하 프리스타일 리빙 포인트 들어갑니다 아 준비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를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거에요? 그렇죠 써온건 리튼 알겠습니다 네 래퍼의 세계에 그런게 있어요 음... 이너로 시작하면 된다고 네 비트 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안 써왔다 할 때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하하하하 안 써왔습니다 자... 오늘의 리빙 포인트 어... 제가 미국을 또 이제 출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그... 주황색 옷을 입은건 잘못했지만 음... 하나 더 잘못한걸 발견했어요 뭐죠? 청바지를 입고 온거였어요 음... 못 부르겠다 하시고 평소엔 반바지 잘 입다가 음... 제가 왜 반바지를 입는지 모보실거에요 편해서? 허벅다리가 쪼여요 그래서 티가 안 통해요 아... 아... 청바지를 입으면 허벅다리 지방이 많아서 그래서 그... 특히 허벅다리도 이제 총체적 난국인데 이 배쪽하고 이게 다 엉켜가지고 막 압이 규환이거든요 네 그거를 미국 가는 비행기 11시간 동안 이게 있다가 보니까 쪼이죠 너무 미치겠는거에요 그래서 슬쩍 허리띠를 불렀지 하하하하 아... 허리라도 좀 해방되라 예 아 근데 하필이면 여자분이 보신거에요 아... 푸를때? 네 와... 너무 민망한 우리나라 여성분이었습니까? 네? 우리나라 여성분이? 그럼요 어... 와 이마일열리다 왜 바지를 푸르지? 이런 느낌 차라리 그랬으면 정상참작이라도 될텐데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렇더라구요 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릴때 있죠 네 다시 이제 채워야될거 아니에요 채울 때 또 보셨어요 옆에 앉은 분이였어요? 네 넷 셋이잖아요 네 셋쪽에 있었는데 제가 가운데였는데 가운데 앉으셨어요? 아... 왼쪽 여자분이 자꾸 보셔가지고 네 이게 다 성바지를 엮어온 것 때문에 아 이코노미석이었습니까? 네 이코노미 이코노미 어... 거기에 삼인석의 가운데 앉으면 양쪽 옆은 딱 붙어있으니까 네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푸른게 잘못 아니에요? 아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머리를 좀 쓴게 아 그... 안전벨트 할 때 철컥철컥 쏟아져요 네 그때에 맞춰서 아... 거기에 마치 안전벨트 다시 풀었다 끼는 척 하면서 바지도 풀자 중간에 안전벨트 다시 차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 맞춰서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했는데 왜 남의 안전벨트 하는 걸 그렇게 유심히 입고 입을까요? 아... 별꼬래요? 형 손목도 철컹철컹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마치 방귀 낄 때 기침하는 척 하는 건가요? 하신 분도 네 티 다 나죠 안전벨트 타이밍을 맞춰서 바지를 푸는 아... 그렇군요 위에 담요라도 덮고 네 그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아 그 도롱이 상태로? 네 아 그걸 생각 못했네요 제가 또 배려심이 좀 부족했네요 음... 아 도롱이로 할걸 지퍼까지 되려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지퍼... 반쯤... 하하하하 반쯤 허용했습니다 최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진 않는다는 거 왜요? 배에 가려서 하하하하 보통 아재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나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연 음란죄라고 간혹가다 제 자가용에서도 간혹 벌어지는 행태입니다 아 본인 자가용에서나 하시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극혐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정말 해골이었던 제가 네 자 그래서 리빙포인트 정리하면 오늘의 리빙포인트 비행기를 탈 때는 청바지를 입지 않는 것이 좋답 제 프리스타일 어땠나요? 알겠습니다 다음엔 꼭 써서 오세요 하하하하 평소보다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자평은 위험하구요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552님꺼 저는 키가 작은 남자예요 170이 안되는데요 롱패딩이 사고 싶어요 저랑 키가 비슷한 여성분들이 롱패딩 입는 것을 보면 발목만 드러날 정도로 길던데 심지어 저는 어깨는 넓어서 큰 사이즈를 입다보니 길이가 너무 깁니다 롱패딩 핏이 안 예쁜데 올 겨울은 아주 추울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롱패딩을 살까요 말까요 그림은 키가 짱 커진 제가 완전 잘 어울리는 롱패딩 입고 눈 바람과 싸우는 그림 그려주세요 으흠 아... 롱패딩은 뭐 키와 관계없이 무조건 입어야죠 겨울에는 왜요? 따뜻해서요? 그럼요 보온 기능성 침낭을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거든요 아... 너무나 따뜻합니다 롱패딩은 피할 수 없구요 네 길면 길수록 좋을 수 있어요 뭐 끌리지만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이 롱패딩을 음... 여성분들이 이제 신는 어그부츠와 좀 비교하고 싶어요 어 기능성 너무 뛰어나죠 음 그거 한번 신으면은 다른 신발을 못 신는다고 합니다 음 하지만 그... 어울리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택을 하셔야죠 이제 미적인 부분에 이제 좀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 기능성에 치중할 것이냐 음 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어그부츠가 어지간하면 다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침낭도 그렇고 네? 아닌데요 아니에요? 오... 그... 옛날에 그 싸이월드 그 시절에 영의정 신발이라고 아시죠? 아니 그거는 너무 다들 하고 다니니까 이제 클론화를 걱정하면서 영의정 신발이다라고 한거지 미안하다 사랑하다 사랑한다 거기에 네 임수정씨가 입어가지고 신어가지고 잔뜩 유리하다 롱패딩에 어그 붙이면 진짜 영의정이라고 좀 있고 그러네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허리띠도 한번 겉으로 해가지고 그렇군요 어... 빨간 어두그부츠는 메칸드보이 같아서 싫어요 라고 하신분이 있고 임수정 이후로 어울린 사람이 없다 라고 하신분도 있고 애너하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저 개인적으로는 제 패션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겨울이게 여름이게 패션 밑에는 반바지 위에는 패딩 네 그거는 이제 롱패딩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위에는 겨울 아래는 여름을 즐기실 수 있고요 아래는 또 그 허벅지에 그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네 혈액순환까지도 또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어떤 뭐랄까 어... 노천탕 느낌? 집 앞 편의점 패션이라고 하십니까? 노천탕 느낌 좀 즐기실 수 있고 네 그... 잡혀간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서울역 페피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3255님 고3입니다 곧 수능인데 수능 본 당일에 제일 친한 친구랑 뭘 하는게 좋을까요? 남자 둘이서 재밌고 해방감을 잔뜩 만끽할 수 있는 코스 추천해주세요 먹는 것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돈은 5만원 있습니다 음 그리고 추천해주신대로 노는 저랑 제 친구 안경을 한 명 씌워주세요 음... 음... 그렇군요 어... 요거는 저는 몰라요 왜냐면요 수능 본 당일날 미술학원 갔어요 저는 실기 준비하려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음... 저도 뭐 수능 본 당일에 그냥 조용히 집에 와가지고 잘한거 없으니까 네 대충 성적 맞춰본 다음에 아 생각대로 나왔네 그러고 그냥 잤습니다 한옥집으로 네 음... 왜 그러셨죠? 친구가 이렇게 같이 놀자고 안하던가요? 음... 아니 뭐 놀자고는 하는데 별로 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수능 보고 막 잘 본 것도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 또 저는 그때 다른걸 하고 싶어서 예 수능에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고 뭐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음... 한결 같으셨네요 네 저는 뭐 이대로 똑같이 이대로 살아왔습니다 친구가 오히려 놀자 이렇게 예의상 했는데 어디로 갈래? 하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태생이 대장이더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장군차 운전 준비 그때부터 했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 모르네요 수능 본 당일에 뭘 해야 될지 그러게요 아니 보통 친구들이 이제 술먹고 막 이제 일탈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 별로 저는 그런거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아... 뭐... 뭘... 뭘 하죠? 보통 저 때는 PC방 갔던 것 같아요 PC방이요 네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더라 스타크래프트? 응 그쵸 그쵸 아... 난 재수학원 알아봤다고 하신 분 있고 당일에 아... 틀린거 확인하고 오답노트 썼다는 분 있고 아... 바로 재수학원을 알아볼 수가 있나요? 하루 정도는 놀지 않나요? 2교시쯤에 네 그... 수리영역 끝나고 재수학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분들도 있겠죠 아... 이거 안되겠다 아... 그리고 되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독하게 네 진짜 이런 상태로 야 너 이병건 너 인생 너 하루... 3년 완전 허송세월 했어 너 정신차려 이제부터 지옥이야 바로 학원 등록 그쵸?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아... 점심시간 때 이미 마음을 굳히지 않나요? 보통 2교시 끝나고 아... 그런 분들도 있죠 이제 수능을 보고 음... 아예 이제 그... 다음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 그럼 어떻게 포기하죠? 포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보는 거예요? 네네 아예 그냥 이제 쭉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잠을 자고 얼마나 미워질까요? 그... 자기가 그 잘못된 걸 막 하고 있다는 그... 하면서 그죠? 저는 그... 그날은 아니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영화를 엄청 많이 봤어요 실컷 봤어요 제가 꿈이 영화감독이었었는데 네 이거나 봐야지 그러고 막 하루에 다섯 편씩 보고 그랬습니다 아... 집에 혼자 가셔가시고요? 집에서도 보고 뭐 영화관에 가서 보고 슬픈 얘기네요 친구랑 보셨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요? 음... 근데 다섯 편을 같이 봐줄 친구들은 없기 때문에 음... 학교에서 틀어주는 경우도 있죠? 학교에서는 학교는 이제 교과 과정이 완전히 끝났으니까 아예 그쵸 이제 그거 해가지고 막 그... 뭐지? 막 갖고 와가지고 막 파일 갖고 와가지고 막 보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아 파일을 갖고 와서? 네 저는 그 비디오 테이프 시절이라 네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와서 같이 보고 그랬습니다 아... 저희 때는 파일을 뭐 갖고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막 틀고 DVD인가? 막 그런 거 갖고 와서 대모니션맨 봤다고 하신 분 있네요 아재 나오셨고 자, 다음 볼까요? 6003님 모르겠지만 혼자 사니까 뭐 오겠죠 남자친구가 연애하는 거죠 이거 남자가 남자친구가 놀러온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죠 남사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냥 친구라고 하죠 그렇죠 자랑사연 아닙니까 이거? 베테너드는 여성분인데 커플이다 아 예 어... 결혼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헤어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남친 군대 보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 그냥 이모로 가는 거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네 그게 과연 맛집이라고 생각한다고 아 그냥 구내식당 느낌으로 네 아... 이모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남자친구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일단 물어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자... 그 집이 밥을 자네 이런 느낌 하신 거 같아 하하하하 가성비 갑 맛집이라고 기사식당 느낌이라고 하신 분 구내식당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지네요 하하하하 악플이 엄청 쏟아지네요 네 초대한 거 아니고요 자 다음 분 1, 9, 9, 9 님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1차는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까지 모두가 함께하지만 2차는 세 분 된 사원들끼리만 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윗분들 뒷담화도 하고 그러죠 근데 꼭 세 분이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셔서 참 곤란해요 저희가 못된 건 알지만 세 분을 집에 보내고 우리끼리만 2차를 가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림은 술 취한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이 택시 안에서 바이바이 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음... 아... 이제는 또 차장님이시니까 요게 포함이 되시겠네요 하하하하 보내고 싶은 인물로 어... 저는 사실 일단 가지를 않아서 잘 네 조금 사례에 적합하지 않은데 그 얼마 전에 풋볼매거진골이라는 제 축구 프로그램이 이제 전주로 출장을 갔습니다 네 이제 출장을 가면은 계속 저보고 와달라고 아...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아... 너네끼리 있다 하고 네 뭐 저녁 먹을 때나 내가 가서 어... 쏘고 오겠다 아... 밥이만... 밥만 사주고 난 오겠다 쿨하게 네 그래서 가서 저녁 먹고 가려고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기차를 예매해놨으니까 가려고 택시를 잡아서 타는데 그... 모든 풋볕걸 멤버들이 다 와가지고 가지 말라고 막 해서 딱 타는데 택시기사님이 그러셨어요 어휴... 엄청 동료들이 좋아하시나봐요 그렇게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정말 무슨 영화대사같이 계속 전주역 가는 길에 네 명품조연 네 아휴... 저렇게 아쉬워하시는데 그래서 어... 뿌듯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란했습니다 그런거를 또 즐기시는 또 그런게 또 아... 그래서 빠질 때 빠지는 타이밍 모두가 아쉬워할 때 빠져야 이게 등이 멋있다 아... 아... 근데 이게 참... 아... 채팅창에 옆에 네 동료들은 너까지 네 명 보내고 싶어 할 수 있다고 아... 갈 때 데리고 가라 뭐 그런... 꼭 사원대리급이라고 이 차에 남기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 사람에 따라서 케바케 예...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이 확실히 있으면 좀 그렇긴 해요 좀... 편하게 좀 못 놀고 좀 그런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네요 과장님도 부장님, 차장님 빼고 또 노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계층 사회에서 그렇죠 회식이라는 것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게 최고다 아... 안 가는게 최고다 제가 봤을 때는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이 같은 택시를 타고 가시면서 따로 노는데 어... 차장님, 과장님은 부장님이 좀 따로 갔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무리가 딱 생기면 또 이제 보내고 싶은 사람이 계속 생기기 마련이라 참 어렵네요 근데 이게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이 가셔도 또 그 안에서 또 보기 싫은 또 같이 놀기 싫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또 위아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1999님이 위에 다 보내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아... 예... 전형적인 다른 사원들이 좀 껄끄러워하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음... 여기서 이제 대장님, 부장님이 야야, 1차만 하고 이제 우리는 끝내 이랬는데 1999님이 딱 단톡방 같은 데다가 보내가지고 어디로 저봐요 이렇게 아, 최악의 대사죠 다 싫은 대사네요 네, 밑, 뭐여 싫은 대사의 조합이네요 그렇죠 극혐 집합 자, 어... 김현우의 이별택씨 듣고 이... 체트체 드릴게요 아... 너무 정확하게 써놨잖아 김현우의 이별 택시 듣고 오자 너무 정확하게 지시분으로 김현우의 이별 택시 듣고 오자 배또 속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죠 처장님 제가 봤을 땐 노렸어요 자, 이거는 오마이홀의 불꽃놀이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아, 진짜 듣고 싶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 아니, 이분은 사진도... 옆에, 잠깐만요. 갈게요. 패성재 10 토요일 방송 이말년의 만년이 편한 상담소 듣고 계십니다. 1부에 저희가 네 분의 고민을 만나봤어요. 역대 최다 아닙니까? 미국 뭐 그런 물 같은 게 아닐까요? 아, 미국의 영향? 넓은 시야? 뭐 그런? 아, 애너하임 갔다 왔더니 좀 진도가 빨리 나간다. 얼마나 날로 먹은 거냐. 자, 김진우님 꺼 만나보겠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층에서 일하는 여선배님이 있습니다. 저희 선배와 동기라서 서로 얼굴은 알고 출퇴근 점심시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는 하는데 문제는 진짜로 인사만 한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8층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스몰 토크 뭐 없을까요? 저한테 호감 갈만한 내용으로요. 그림은 여선배님이 사장이 되고 제가 부사장이 돼서 둘이서 돈 세는 그림 그려주세요. 흠흠 함께 하고 싶은 건가봐요. 사장 부사장까지? 일단 여자 선배님을 좀 맘에 들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좀 썸이 있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둘이서 회사를 접수하고 싶다는 포부까지 알겠습니다. 이런 사연에는 항상 나오는 해결책이 있죠. 침투부 얘기. 요즘 또 핫하지 않습니까? 침투부 얘기 하면서 채팅창 EPL 얘기하라고 요즘 칭테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라고 하는데 침투부나 EPL이나 아 그럼 싫어요. 침투부는 확실히 요즘 상승세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할만한 그런 게 있습니다. 고기 드셨나봐요. 칸칵이요? 칸칵은 뭐야? 칭테. 칭테? 네. 지난번에 무리뉴 세리머니 보셨어요? 뭐 이런 거. 축반 토크. 무리뉴은 저 알아요. 그 유명 감독. 유명 감독. 자, 크리링 대 천진반 토크하라고. 그러면 다음에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결론 못 냈어. 다음에 얘기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위주로. 좀 배틀 위주로. 아 선배는 유비 같은 상사에요? 조조 같은 상사에요? 물어보라고. 본인한테. 루피가 세게. 조로가 세게. 뭐 이런 거. 자. 여좌 선배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김진우님 얘기 듣다 보니까. 뭔가. 되게 어려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회사 엘리베이터. 자주 보는 분들과 만나는데. 할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제 이웃이 있잖아요. 같은 층 이웃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제일 공감 가는 내용. 그 주민끼리. 하자. 하자 얘기하면 완전. 그냥 척척 맞아 떨어져요. 얘기가. 요거 잘 돌아가요. 그러면. 아 저거 잘 안 돌아가요. 아 저희도요. 아. 시간이 모질러요. 하자.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서까지 계속 얘기해요. 아. 걸어가면서. 아. 쓰레기 뭐. 분류 배출할 때. 불편함 같은 거 뭐 없냐. 아 그런 거.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던지. 사원들끼면 뭐 하면 좋을까요. 보통 선후배들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네. 뭐 인센티브 얘기가 제일 좋겠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참 쉽게 얘기하시네. 아. 뒷담화가 최고라고. 신문이 있고. 뭐. 이 회사 이대로 괜찮은가. 집중 토론하라고. 아 저쪽 팀 되게 많이 타졌다고. 아 보통 뭐 4층까지 올라가고 뭐 이럴 때 스몰토크라는 건. 네. 토론형은 좀 어렵잖아요. 금방 끝나니까. 그쵸. 다음을 또 기약해야 되죠. 응. 그 팀 잘 돌아가요. 어. 띵곱팀으로 오라고. 띵곱팀. 그 팀 잘 돌아가요. 아. 그러면 또 어떤 의미에서 길게 얘기할 수 있을거 같나요. 네. 자 이 정도는 성의를 보였고요. 김다솔닌거. 이말년 작가님 팬이라서 고민이 있을 때마다 말년 리 편안 상담소에 사연을 보냈는데요 운 좋게도 두 번이나 소개는 됐습니다만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힐링툰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팬 인증을 하면 될까요? 그리기 편하게 증명사진 올리면 될까요? 그려달라면서 사진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사진을 같이 보내주셔서 저랑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그러게요 본인 증명사진을 왜 보내실까요? 김다솔님은 아직도 잘 모르세요 왜 선정이 안되는지 딱 봐도 그리기 귀찮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뭘 선정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냥 최대한 획수 안 나오는 거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실존 인물 그리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아마 지난 두 번 소개됐을 때도 원하시는 힐링툰이 본인 얼굴 그려주세요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럼 무조건 피해갑니다 사실상 그 한 획으로 그릴 수 있는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걸 보내주셔야 저희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냥 이말련 작가와 사진 찍은 그 인증샷 같은 거를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릴 명분이 딱히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일단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좀 추천을 드리자면 발발발발 하는 거 손이고 발이고 막 발발발발 하는 거 그런 액션이 있으면 더 즐겁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 위주로 신청을 하시면 선정될 확률이 높겠죠 네, 점 찍어주세요 보내면 그려주나요? 물어보신 분 있구요 그리.. 직선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주냐고 그건 제가 눈치가 좀 보여서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을 거에요 그래요? 아.. 자, 암튼 오늘도 걸은다는 얘기죠, 이분? 이분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기 때문에 귀찮긴 해도 어떡해요, 그렇죠? 네, 오늘 왠지 안 그리는 얘기인 것 같고 서기원님 평범한 5학년입니다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그림은요 학원 책상 없는 그림이요 얼마나 그리고 싶어요, 그렇죠? 액션 쾌감도 있고 이거는 딱 봐도.. 어우.. 침이 좀 고이는.. 저조차도 척수반능을 반사를 하게 됩니다 자, 딱 취향이라고 다솔아, 기원이한테 좀 배워라 아니, 5학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와장창 느낌 딱 봐도 말년각이라고 힐링툰은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아.. 이런 게 바로 침잘알 서기원 학생입니다 책상을 엎었는데 이말률 시리즈도 날리고 막 이런 거 날리면서 스프링도 있고 생산뼈도 있고 이런 거 얼마나 너무 재밌어요 역시 떡잎부터 다르다고 안해요 듣자마자 꽂힌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는 분이에요 만잘알이에요 네 질기 없어서 초딩한 테지냐?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임윤수님 어? 아, 학원 숙제 고민 내용을 저희가 신경났었네요 칭찬만 했네요 칭찬만 했네요 하하하하 너무 사연이 마음에 들어서 힐링툰 사연 칭찬, 신청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칭찬만 해버렸어요 네 학원 숙제 많은 건 뭐 많이 해야죠 그냥 어, 이거는 이제 다 하는 게 물론 좋겠지만 음 어, 이게 또 선택과 집중 다 하지 못한다면은 무선 선생님 거 위주로 아 덜 맞을 수 있는 선생님 네 그리고 그 뭐랄까 좀 양이 적은 노력을 드리고도 양이 많아 보이는 숙제를 할 것 음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양이 많으면은 본인이 뿌듯해요 그냥 많아 보이면 내가 좀 열심히 살았거나 그러면은 다음 뭐 날 다 다음날 이렇게 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또 5학년 생활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해결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좋은 거 가르친다 아 몇 장 풀로 붙여서 하면 된다고 하신 분도 있고 네 리빙 포인트보다 쓸모있다 인생은 효율 제가 옛날에 그 깜지라고 있죠 깜지 소위 말하는 그 막 빽빽하게 쓰는 그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필을 막 한 다섯 자루씩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진짜 비율 그거 비추천 뭘 해야 됩니까 그럼 그럴 땐 그냥 하나하나 하는 게 나아요 그래요 훨씬 그냥 속도가 빨리 이렇게 하면은 그거 신경쓰느라 속도도 느리고 제대로 써주지 않아요 그쵸 힘이 사실 두 자루 이상 쥐고 하는 건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군요 오랜만에 맞는 말 한 것 같고요 음 다음은요 임윤수님입니다 요즘 하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운동을 하는데요 항상 비둘기들이 길을 막고 꿈쩍도 하질 않네요 겁을 주어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어쩌죠? 비켜줄 때까지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음 그림은 신청 안 하셨고 커다란 비둘기를 말처럼 타고 운동하는 그림 그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비둘기 그래도 자전거를 타면 피하는 척은 하던데요 음 여기는 좀 심한 비둘기인 것 같아요 비둘기들이 보통 그 기싸움에 이제 능해져가지고 도시비둘기들은 이렇게 인간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취급도 안 해요 그냥 차 지나가도 대충 이렇게 각 보다가 밑으로 쓱 빠져가지고 차들은 이제 겁나서 어? 비둘기 깔아뭉기기 싫으니까 빵빵하기도 하고 멈춰가지고 이제 좀 기다리는데 비둘기들이 알아서 피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비둘기들이 진화를 해서 이제 좀 견문색 패기를 좀 사용할 수 있지 않게 됐나 네 아시나요? 견문색 패기 네 딱 봐서 견적 딱 나오는 거죠 임윤수씨 딱 상을 보니까 아 좀 기가 약해 보여 쫄리면 밟아 봐 그 옛날에 그 미국 젊은이들끼리 차 타고 그 레이스 있잖아요 네 치킨 레이스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처럼 야 해봐 할템 해봐 근데 또 막상 진짜 밟아버리는 진짜 안하무인스러운 아저씨가 오면 또 피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은 마냥 뻗대고 있진 않았을 거다 아하 여보게 내가 비켜갈 상인가 하하하하 치킨 게임을 비둘기랑 해야되는 도시의 현실이고 앞으로는 피존 게임이라고 해야지 피존 게임 비둘기에게도 무시받는 임윤수님 비켜주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흠칫하지 않은 척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다 보면 비둘기들 다 피합니다 아 또 그래요 맞죠 또 자기를 신경쓰고 있는 시선이 느껴지면 또 안 피해요 알아서 피해 겪으니 그렇죠 임윤수님 인상 좋은 거라고 하신 분도 있고 칭찬이네요 그래도 비둘기 야야야 파스타 비켜줘라 하하하하 인정사정 없거든요 네 그리고 살기는 또 그들이 감지하죠 비둘기가 생명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인간은 피해야 된다 약자에겐 인정사정 없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불쌍해 비켜줘 뭐 이런 느낌 자 제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다 야 오랜만에 밖에 나온 애인데 좀 비켜주자 이런 느낌 강약약강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둘기들 자 다음은요 25022님 저는 중국어를 4년 동안 공부해온 직장인입니다 간단한 글은 잘 읽고 학원 원어민쌤과 중국어로 의사소통도 하고 발음 좋다는 칭찬도 들었는데요 문제는 그 원어민쌤한테만 말을 잘하고 실제 중국인을 만나면 입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중국 여행도 벌써 3번이나 다녀왔는데 중국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그림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악수하며 중국어로 대화하는 그림 그리세요 이런게 안 뽑히는 킬링툰 신청이에요 아 시진핑으로 살라 아 그렇죠 이게 중국인을 만나서 좀 의사소통을 해야되는 건데 실전에 약한 분 불펜 피칭이 강한데 실전 투구에 약한 그런 스타일이시네요 들리긴 하는 거죠 네 이게 좀 낯을 가려서 한가봐요 그런가요? 그냥 음 듣기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전 미국 갔더니 듣는 것도 못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 차이나타운 가서 중국어로 주문 한번 해보라고 네 거기부터 시작해봐라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밥 현지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밥 얻어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문할 때 쭈뼛거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은 차이나타운에서 실제 중국인처럼 한번 주문해보는 거 아 괜찮지 않나요? 어 좋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그리고 이게 참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좀 소중한 건지 깨달은 게 미국 갈 때 아 나 영어를 너무 못해서 미치겠어 이런 말을 하면은 꼭 태평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못해 그냥 하면 돼 근데 저는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니야 난 진짜 못해 그러면 또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게 바디랭귀지 하면 돼 그거 어떻게든 돼 아니 들려야지 바디랭귀지를 하죠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들리고 이게 해서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뭘 하라는 건지 참 그러니까 이 2021님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에 만족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뭐 밥 먹고 생활하는 거는 옆에서 다 도와줬나요? 미말련 작가는 저요? 저는 그 꽃부터 다녔고요 네 그 포켓몬처럼 네 근데 주인이 없잖아요 네 혼자 정차없이 방황하고 아 주인 찾아 막 계속 울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삐까삐까 스테이크는 누가 주문해 줬어요? 그거 패키지 패키지로 가서 스테이크 먹은 거가 다행이네요 진짜 33명 33명 가서 주문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딱 상에 있어요 세팅이 스테이크가 33인분이 나온 거군요 네 그걸 뭘 자랑을 해요 끝나고 끝나고 그 케이크 초코 케이크 패키지 스테이크 드시고 와가지고 한국과는 다르다라고 아스파로스 많다 당근도 많고 네 그런 게 있었더랬죠 알겠습니다 스트리머 패키지였나요? 네 그리고 어떤 블로거분들도 가시고 아하 아무튼 2021님께는 뭐라고 조언을 해 드려야 되나요? 음 지금 상태에 이제 만족을 하시고 더 원하신다면 아까 그 배디님이 말씀해 주신 뭐 그냥 뭐 차이나타운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연습을 해 보는 식으로 음 주문만 잘해도 사실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이렇게 나가서 호텔 같은 데서는 사실 밥 못 얻어 먹기도 어렵잖아요 대충 이렇게 봐가지고 요거 주문하면 되는데 메뉴판이 좀 너무 이상한 글씨체로 쓰여 있거나 네 그리고 아예 이제 뭐 그림 같은 게 없거나 그러면 숨이 딱 막힐 때가 있는데 네 주문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이게 참 이 주문도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그냥 으흠? 으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좀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나니까 이제 건방을 떨기 시작한 거예요 네 디즈니랜드에 갔는데 코크 플리즈를 한 거예요 제가 건방지게 음 손가락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발음을 해버린 거죠 아 코크 플리즈? 그러니까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뭐야 디즈니랜드에 이제 그 테마 파크라서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컨셉으로 해서 막 나오는데 코코 케이크가 나왔어요 아하 애니메이션 코코에 나오는 코코 케이크가 나왔어요 아하 건방 떨다가 그렇구나 그냥 손가락질에서 적어 달라고 할걸 하하하하 와 그때 제가 또 주제를 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또 굉장히 침울해지고 시무룩해져가지고 못하게 돼요 예 컴플레인 했습니까? 그냥 먹었습니까? 컴플레인 하려고 해도 말을 하하하하 그냥 먹었어요? 네? 코코로 먹었어요 그냥? 울며 코코 케이크 먹기 아 모기 타서 콜라를 시키려고 했는데 케이크를 먹었다 아 미국 거라 그러는지 맛있대요 하하하하 잘 하대요 알겠어요 자 아 그래서 펩 해야되냐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제품이라 저희가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아무튼 아 근데 이제 차이인터테하고 가서 이제 어설픈 중국어로 주문하면 네 본인은 중국말 했는데 종업어는 한국말로 아 뭐라고요? 아 아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한국분 아니세요? 하하하하 네 진짜로 자 다음 고민 이찬님 이야 오늘 열 번째 고민이에요 어떻게 된거지? 그러게요 베테린 2시간짜리가 됐나? 이런 이런 날도 있네 앞에 침소리 꽤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참 알차네요 네 이찬님 머리가 너무 금방 기름져요 아침에 머리를 감아도 저녁만 되면 일명 떡진다고 하죠 앞머리가 찰싹 달라붙어서 너무 없어 보입니다 성재형이나 말년형은 머리가 뽀송하던데 비결이 뭘까요? 중간에 집에 다녀올 수도 없고 도와주세요 그림은 세상 뽀송뽀송한 머리로 양 등 위에 말처럼 타고 있는 그림? 이건 뭐죠? 양 등 위에 말처럼 타고 있는 양 등 위를 이렇게 타고 있는 그림이요 이런 그림을 신청하셨습니다 머리가 뽀송뽀송 저는 안 뽀송한데요? 머리가 착 달라붙는데요? 음 저도 사실 뭐 뽀송뽀송한 거 아니고 이제 저는 앞머리가 잘 갈라지면 이제 손으로 뭉치는 게 버릇입니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 아 저는 이게 위에는 촥 가라앉고요 옆에가 이렇게 퍼져요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옆에 눌러주는 뭐 그런 보조 뭐 그런 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슨에 나오는 그 피에로 있죠? 그 좀 무서운 피에로 그 것처럼 돼요 점점 여기만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런 거니까 이찬님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처럼 피에로처럼 하세요 드라이 샴푸를 추천하신 분도 있어요 드라이 샴푸 알아보라고 이게 이제 약간 떡지고 그랬을 때 그 부분만 약간 뽀송뽀송하게 되는 건가봐요 뿌리는 건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래요 어 근데 아침에 머리 감고 저녁에 떡지는 거는 사실 대부분이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앞머리면 뭐 약간 조그만 빗을 갖고 다니시던가 음 한번 빗어주는 거죠 음 떡질 머리라도 있는 게 축복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옛날에는 머리에 이렇게 막 기름칠 하지 않았나요? 참빗 뭐 그런 걸로 예 참빗을 이렇게 막 옛날에 아 약간 그 이래팔 가르마로 포마드 아니요 조선시대 때 막 뭐 이렇게 기름 뭐 해가지고 하지 않았나요? 아 이득 아닌가요? 이득 네 기름을 기름으로 덮어라 아니요 그러니까 안해도 된다는 거죠 안해도 되니까? 기름 있어요 기름 있어요 동백 기름 동백 기름 동백 기름인가 네 자 이찬님 거 봤고요 자 오늘의 그림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 최다 고민 10개의 고민을 만났습니다 역시 미국물 먹고 오니까 네 이게 속도가 달라지네요 역시 자 이래서 다들 미국 유학을 갑니다 선정을 이렇게 3개를 놓고 한다는 게 참 익숙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자 신중하게 골라 주십시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김다솔님 두 번 이제 또 못 하셨잖아요 신청한 게 아 이분 드린다고요? 증명사진 또 그려드려야 하는 게 또 예의가 아닌가 네 임활련 작가와 그 셀카 찍은 이거 말고 네 증명사진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선정되는 거 재능이네요 이정도면 깨토프사각이라고 왜 펜관리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림 그린 거 보면 펜관린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저 저 증명사진 되지 세요 흐음 지금 화질이 얼마야? 우리? 지금요? 응 720 응? 720 응 공아지 저번에 사진 이것도 있어 있긴 한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리뷰 비트 다 다음은 토마토 고추 있어요 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눈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눈 다 칠할까요? 오빠가 사줘. 해리포터잖아. 해리포터잖아. 네. 너희 안 하고 다녀. 같이 하고 다녀. 눈이 너무 무서워. 눈이 너무 무서워. 밤을 생각해요. 습하고요? 그러니까요. 눈이 너무 무서워. 눈이 너무 무서워. 눈이 너무 무서워. 눈이 진짜 무서워. 자 이말년의 힐링툰이 완성됐습니다. 김다솔님의 증명사진을 그려주셨는데 이 분이 대단히 만족할 것 같아요. 평생 자랑할 수 있을만한 다솔님의 증명사진입니다. 다솔씨 형제했네요. 저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마 덮고 다니는 분들이면 어지간하면 다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럼 약간 비강을 좀 더. 옆에 서기원씨도 했어요. 그래요? 책상 없는 그림. 두 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리에 남아서. 저희가 원본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개인 사진이니까. 아무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뒤에서 서기원 학생이 신스틸을 하고 있네요. 서기원 학생이 너무 성의없이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서기원 학생께 더 전 맘에 드는데요. 그래요? 이거 뭡니까 위에 이렇게 꽈르르 치고 있는. 아 천둥. 아 천둥 맞아요? 알겠습니다. 진정한 와장창그리. 김다솔님과 서기원 학생에게 모두 드리겠습니다. 엄격 근엄 진지. 그런 표현입니다. 깨똑 푸사로 꼭 해놓으시고요. 근데 이게 서기원 학생이 있어서 푸사해놓기 쉽지 않겠는데? 그냥 만화 캐릭터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천둥이 아니고 해초가 위에 걸려있는 줄 알았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수정을 또 하고 계시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1월 10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적은지의 어떤가요 끝곡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야한 꿈 꾸세요.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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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다진마다. 왜 안 해? 다행이네요. 생일선물 제가 챙겨왔어요. 아 이걸 먹어볼까요? 이거 달콤해요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벌써? 다 털었네 다 먹었어? 우희야 배고팠니? 저녁 안 먹었어? 아까 엄청 먹고 왔잖아 우노스 반 이상이 없었어 이게 더 맛있네요 이거는 계속 가네 손이 이거 맛있네 그 옛날에 그 삐약이 그 뭐죠? 짝꿍? 아니 미니막스 맛인데 짝꿍 미니막스 그 파란색 파란색 짝꿍 짝꿍 맛있네 아 이 껌이랑 같이 먹어가지고 잘 썼습니다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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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엠티 언제 가나? 이거 호주 갔다 와서 아 언제요? 응? 호주 갔다 와서 뭐 와서 짝꿍 캥거루가 왜 준비해요? 아니 호주에 캥거루 있잖아 진짜 짝꿍 아니 패딩을 입어야 재밌어 봉지 들고 이거 바지가 짧은게 아니고 엉덩이가 너무 커가지고 올라가는 짧은 바지가 이거였나요? 짧으면 더 짧은 더 짧은거 있죠? 그 까지가 됐지 응 아까 이거 밖에서 만난거야 ㅎㅎ 아까 이 분은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래요? 네 여름이게 겨울이게 패션 호주가 캥거루 고기는 먹어야죠 지난번 아시안컵 때도 먹었었고 맛있습니다 소보다 더 흔하니깐요 캥거루 맛있어요? 네 되게 맛있어요 약간 소고기보다 조금 질긴듯한 느낌이라서 씹는 맛 있고 캥거루 다 근육질 아니에요? 복싱산수같이?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막 양고기 저는 양도 좋아하지만 양고기처럼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캥거루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왠지 말할 것 같은 사람 느낌 나요 철권2에도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자 혹시 스페용으로 요새 제작시간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편집하고 광고 깨우느라고 고생했네 김동률의 노래 스페용으로 쓰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클로징 곡으로 11월 12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률의 노래 드립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운동 인동 하아 하나만 하고 가시니까 좀 아쉽네요 하나 하러 와서 2주분 고민 해결을 해주고 가셨네 10개니까 근데 하나만 하면 확실히 집중은 더 잘 돼 이게 집중한거에요? 네? 이게 집중한거에요? 네 헛소리를 많이 할수록 집중을 한거에요 맛있죠? 야 이거 물건이네 이거 어디 패딩이에요? 뭐요? 킬베루스요 킬베루스요 킬베루스 소소스? 거기에 나오는 그런 단체 단체 잠깐 봐봐 이렇게 모자로 찍어야지 뭐하시려고 하는거죠? 어디에 쓰면 돼? 아니야 지금 이름이 맞은데 아 너무 좋지 그래서 좀 우산 때문에 더 좀 좀 폼리스 느낌 나는거 같아요 네 비밀기랑 아니 너무 위아래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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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프고 나요 여름이게 겨울이야 좋다 먼저 상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되게 잘 찍었어요 뭐를 우물거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해 하반신에 자꾸 포커스 맞추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게 잘 찍었어요 응 우와 우와 아 또 하반신에 포커스만 주셨네 하하하하 잘 찍지 않았어? 잘 찍었죠? 하하하하 속상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그래? 왜 안 끌고 그래 하하하하 다른것도 있다고 하니까 봤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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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하하하하 진짜 도철이 생활이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방송국이라는 어떤 공권력을 어? 아무튼 그래서 좀 진짜 감사드리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드시고 가시죠 여러분 생방을 많이 받으시고요